좀 풋풋한 얘기, 또 성공 사례, 희망 이야기, 미래 이야기, 덕담 뭐 이런 걸로 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현실이 뭐 전혀 그렇지 못해서 저도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 마음 쓰이는 일이 많고 또 신경 쓸 일 많고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정말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참 웃기 힘든데 그래도 좀 국민들도 같이 힘드니까 국민들과 위로를 좀 나누면서 정치인의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공중파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또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이런 시청하신 분들이 인간 황교안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단답으로 답하시지 마시고 내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될 이유 그동안 한 1년 정도 직거를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님이 좀 뭐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왜 해야 됩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볼 때는 뭐 사모님이 매일 그냥 신문 보면 가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전번에 제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무디를 좀 뭐 본인이 좋아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족들이 참 힘들 텐데 그 이제 아내와 이제 저와 또 가족들이 사실은 서로 잘 알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뭐 제가 법조인으로 일할 때 그 모습도 또 같이 공유도 했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또 저의 어려움도 힘들어 같이 나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길을 알게 됐어요 경제를 살리는 길도 알게 됐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길도 알게 됐고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우리 교육이나 또 문화생활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뭐 지역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것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좀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속에 우리 국민들 사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안되고 막히니까 저라도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비명 없이 살기 어려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비정상의 나라로부터 정상의 나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생 고통 없는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정말 애들 키우기 힘든 걱정들 없는 그런 나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제가 정치를 재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말 우리가 꿈꾸던 정상국가 만들어 가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원고 없이 그렇게 즉석으로 그냥 몇 분 정도 그렇게 자기 소신을 그냥 완전히 피력을 하셨네요 황 후보님 그 말씀 가운데 참 첫 부분이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가 세상의 생명을 받고 나서 이 나라의 큰 덕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586세대 정치인들이 저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참 들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은 민족 같아요 1945년도에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온전할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냐 이야기죠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를 들 수 있지만 이 정도 중규모의 한 5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그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법조인이든 대법관이든 검사든 대통령이든 다 참 나라를 더 반듯하게 더 잘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말씀하신 그 첫 부분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 이제 지적하신 내가 공직생활을 여러 군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길을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참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쭉 산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은 이렇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겪어왔던 경험 또 법률적인 판단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당장 내년에 대선도 우리가 선거 조작에 의해서 정권을 뺏기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해봐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일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냉철하게 응원할 뿐 응원하고 또 야단칠 분들은 야단을 쳐주시면 저희들이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길에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의가 물결치는 나라 정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 이런 참 나라에서 신명나게 그냥 저마다의 그냥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이 참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갖춘 나라죠 웃습니다 가끔 방송하다 보면 좀 울컥해질 때가 있는데 뭐 잘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걸 참 황 대표님이 잘 이렇게 새기셔서 이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투표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셔가지고 저를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4강에 통과하기 위해서 나도 잘해야겠지만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시력을 좀 해 주시죠 너무 그렇게 그거 하실 거면 아주 노골적으로도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당의 책임당원으로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의 책임당원으로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책임당원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당원이 되시고 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당원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또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초인류 정상국가 만드는 일에 목숨 바치고 모든 것 다 던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인터뷰도 참 많이 했고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참 많이 만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뷰 보시면 굉장히 좀 흥겹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인터뷰가 영어 표현은 코우지 친밀하다 친숙하다는 그런 의미를 들 정도로 이 뭐 거리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 대화를 나누더라도 대단히 호소력이 있는 굉장히 진지함과 진실이 담겨있는 그런 인터뷰를 계속 이제 아무거나 좀 해 주시는데 또 당사자는 직접 이렇게 말씀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개인이 국민의 짐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 되셔야 될 순간이거든요 국민의 힘이 되는 길은 지금 국민의 힘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당원이 되셔 책임당원이죠 그렇습니다 책임당원이 되셔가 책임당원은 천원으로 이렇게 가입해서 가능하니까 들어가셔서 어쨌든 황 후보가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을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이제 국민들 앞에 놓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는 일 우리의 현재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의 부정선거와 선거 공작을 말하는 오늘의 현실이 정말 서글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십시오 편안한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토론회가 일요일 날에 있습니까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토론회는 시간이 몇 시 정도 됩니까 밤 11시로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어디에서 방송이 됩니까 옳은 소리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옳은 소리 아니고요 방송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11시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응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그냥 급조된 그런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런 번개 인터뷰 가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전하시고 또 토론회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